터로는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가망성은 있는거지 너가 이제 36킬 4데스 이렇게 하다보면은 점수 올라갈거야 아마 킬 때 올라가 나도 겐지 그렇게 올라갔거든 상관은 없는데 경쟁전 할 때 좀 그걸 많이 보거든 점점 그래서 내가 맥크리 안가짱 응, 겐지들 할 때는 한서가 반복해보인다 터로와 제롱 터로와 제롱 여기 메이어 얼어있다 내일은 잘 못 돌렸어 ㅋㅋㅋㅋㅋ 끼는 bill 쟤네 디에로나? 어우 공을 저기서 쓰네 신비하네 거점에 있다 저 저거 조주러 가자 아마 쟤 잡았어 여기에 윈 있어 나 궁 있어 일단 구조화점 빼고 가야되겠다 왜? 뭐가? 뭐 떴어어? 뭐가 잘못 맞았나 먹으면 안 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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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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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여기 원숭이 있다 어 이거 야 이 기바와 기바 아이씨 저거에 맞아? 아아 차별 구형 있어? 나 궁찰면 바로 줘 오케이 아 나 구지 워퍼야 오케이 간다 오케이 잠깐만 7분차 한 번만 쓰자 오케이 궁찼다 난 당해졌자 돌격해 나이스 아이고 오케이 여기 나 힐 좀 아이고 이런 야 정프레사 거기서 쏘는게 아니야 너는 적 계속 깔고 힐러 주변 돌면서 계속 애들 때려야지 그래야 애들이 살지 야 로봇 깼어 다운 먹자 어이씨 여기 자해서 막자 메르치나 오케이 먹었어 굿샷 경차 동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